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알아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이세요. 명진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쓰담쓰담 해주기 위해서 자 우리의 마음을 쓰담쓰담 어루만져 주실 명진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강원도는 눈이 좀 내렸어요. 네 안 그래도 금방 들어봤더니 눈길 눈이 녹은길 모두 안전운행 하시라고 하십니다. 녹았다가 밤에 얼어버리면 그냥 빙판이 되거든요. 강원도길은 항상 특히 응달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지 됩니다. 맞아요. 벌써 눈이 내려요. 벌써는요. 이제 12월 아마 11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그렇네요. 11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구나 이번 주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금방 지나가죠. 금방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싶은 힘들고 화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아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 하는 것들 질문해 주세요. 우리 명진 스님께서 스탑스탑 얼음 앉아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퐁당퐁당 문자 게시판 정말 참 멋집니다. 오늘 그 얘기 했거든요. 힘내세요 이 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가 멋지다 당신 뭐가 멋져요. 나 멋진 어 이렇게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멋지다라는 얘기 위로의 말보다 존경의 말이 더 듣고 싶다 더 기분 좋게 해 주지 않나 힘을 내게 해 주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힘내세요 멋지다 아니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틀에 박힌 인사 말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말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게 되면 상대방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사람한테는 힘내 괜찮아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는 거 그러고 보니까 난 너무 금방금방 바뀌는 거 아니야 힘내라는 말에 진심이 묻어있으면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러면 힘내라는 말도 기분 좋게 정말 힘이 날 수 있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진심이 담겨 있느냐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 의례적인 인사 말인가 네 스님 정말 멋지세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기분이 우리 규리 씨는 정말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니주미님께서 노래들이 완전 멋져서 회원 가입 후 글 남기신다고 노력하는 귤리의 모습이 멋지다고 자꾸 저한테 멋지다고 해주시네요 이니주미님 멋져요 미스텔라님께서 힘들게 꾸려가는 자영업자들도 멋져요 멋져요 멋집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최지원님께서도 멋져요 외치는 귤디 따뜻한 마음이 멋져요 와 우리 왜 이래 우리 다 서로 계속 멋지다 이거 가는 거야 좋은데요 좋은데요 따뜻하고 웃음 웃음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웃음 역시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진심하고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돌에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이 귀에서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지만 보석을 갖고 있을 때 내 몸이나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돌마다 나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똑같이 사람한테도 기운이 있다라고 봐요 규리 씨는 규리 씨의 기운이 있고 저는 저의 기운이 있고 또 사람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저 사람은 만나면 짜증나고 불쾌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나 정말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와 세상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은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 기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도 그냥 흙덩이 같은 돌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금강석이나 아니면 금같이 오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단련된 그런 돌들은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이겨나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힘 있는 기운들이 또 사람들한테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러려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맞아요 제가 웃는 소리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저만 생각하고 웃는 거거든요 목소리도 우리 규리 씨 목소리는 밝고 아주 명랑하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인데 제가 많이 힘들어 봤잖아요 스님 그래서 그 웃음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저도 기분 좋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웃음을 즐길 때 그 웃음을 듣고 누군가는 그 웃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계속 번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으로 유명한 분이 오마이뉴스에 있다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장윤선 기자가 웃음소리가 호탕하죠 호탕하고 호방하죠 웃고 있으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해지는 웃음이거든요 그런 웃음 좋죠 자신을 위해서 웃는 것 나를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일이 가끔은 모두를 위한 일일 때도 있겠네요 아니 나를 가장 위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줄 알게 되죠 역시 사랑은 가장 첫 번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인 것 같아요 나라는 것 때문에 나의 아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나라 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아낄 줄 알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내가 있으니까 나의 나와 같이 그 사람의 나도 위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명진 스님만 보면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네요 제가 상담을 하네요 스님 오늘 풍단 가족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서요 어저께 김어준 교통 뉴스공장에 네 뉴스공장 민식이 혜인이 법 어린이들 사고 난 네 어머님들 나오셨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엄마 어머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공유사 중에서 아주 감동스럽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목이 혜통 스님의 출가 얘기가 있습니다 혜통 스님의 출가 혜통이라는 분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 하랑으로 있을 때 경주죠 어느 집 근처 냇가에 가서 놀다가 수다를 한 마리 잡아서 살은 다 발라서 먹고 뼈는 버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다시 또 그 자리 놀러 갔더니 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버린 뼈가 어디로 갔을까 하고 보니까 뭐가 한쪽 산기슬구로 가는 흔적이 있어서 따라가 보니까 불안에 그 수다를 뼈가 새끼 다섯 마리를 오물오물 하는데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는 형국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던 죽은 수다리 뼈만 남은 수다리 자식을 찾아간 겁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설 같은 얘기긴 하지만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나는데 엄마라는 게 모성애 모성애라는 게 이와 비슷한 얘기가 1960년대 구소련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어미 토끼는 육지에 놔두고 새끼 토끼를 잠수함에 태워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새끼 토끼에게 전기충격을 줬어요 전기충격을 줄 때마다 그 육지에 있는 어미 토끼가 수없이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바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새끼에게 전기충격을 할 때마다 어미가 깜짝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민식이법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 어머니가 애 이름을 이런 데 쓰려고 지은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민식이법 또 해인이법 전부 다 어른들 부주의와 어른들의 무관심 어른들의 난폭함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린 생명들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겨우 29일 날인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마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어린이 보호법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참 어른들 세상이라는 것이 정치적 이익과 이런 것들이 결부가 안 되면 모든 법안이 전부 다 미뤄져 있거든 생활에 관련된 법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겸해서 하면서 그런 어머니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세상을 다 덮을 때 우리 세상은 극락이 되고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아유 모성애 얘기하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자 명진 스님 얘기 들으면서 손사래 피디님이 아빠도 그런데 왜 엄마만 얘기하시냐고 약간 서운해하시네요 맞아요 부성애도 강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자식을 놔두고 새끼를 놔두고 가는 스컷은 많아도 새끼를 놔두고 도망가는 아이고 스님 손사래 또 치신다 우리 피디님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여자는 엄마가 되잖아요 그럼요 남자는 아빠가 되고 그런데 엄마들은 정말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고 아빠들은 정말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영웅 얘기하잖아요 좀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왜 앞에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면 아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무섭다고 그런데 이게 내 아이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잡거든요 손으로 급하니까 때려 잡거든요 나만 생각했을 때 여자로서는 난 못하는 일이지만 내 아이를 위하면 그거 해내거든요 그걸 저희 엄마한테서 제가 봤어요 아버지들 우리 아버님들은 그 가족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열정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힘이 있었어? 까지 다 불살릴 정도로 정말 부성에 강하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 배우기 전에 말할 줄 모르는 한 살 두 살 먹은 아픈 애를 안고 병원문을 뜨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애를 못 낳은 스님이나 신부님들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철이 안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극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는 아직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철없는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 명진 선생님 오늘 신청곡 이 노래 영화 블랙머니 ost죠 블랙머니 ost인데 제가 블랙머니 영화를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가 재미도 있고 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우리 한국사가 안고 있는 부조리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어요 우리 정지영 감독님 나오셨었어요 정지영 감독님 나오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신청해 주신 이 곡은 우리의 순수 말이래요 화이팅 그거를 아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하는 게 아니라 아리아리라고 한다고 아리아리는 백교안 선생님이 우리 말 쓰자 화이팅 백교안 선생님 말로 하면 그거 무슨 말이야 영어로 말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리아리 하면 둥둥 뭐 이렇게 둥둥 둥둥까지 붙이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이 블랙몬이 만든 회사가 회사 제작사 이름이 질라라비예요 질라라비 헐헐헐 하면서 그랬을 때 했던 말들 같은 것들이 그게 우리 순수 우리 말들 아리아리 질라라비 영화 블랙몬이 OST의 곡이죠 치타 그리고 에스진이 부른 아리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리 네 함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제이님께서 저는 열등감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학교 다녔을 때는 죽어라 공부해서 못 따라잡는 친구를 보면서 회사 다녔을 때는 저보다 실적 좋은 동료를 보면서 그리고 요즘은 제가 10년 넘도록 공부해도 어렵기만 한 일을 1년 전에 들어온 어떤 분이 저보다 더 잘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 중이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현실 덕분에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저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보내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전학을 초등학교 전학을 6번 다녔으니까 공부를 못했죠 공부를 처음에 못하면 나중에 못 따라가요 결국은 열등한 학생이 돼서 그 우울함 절망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상처가 커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실은 자살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하는데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불교를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제가 사는 방법이 그래서 지금 제이라는 분도 아마도 본인이 뭔가 어딘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뭐를 잘할까 안 맞는 거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질이 안 맞고 취미가 안 맞고 하니까 그 일에 능률이 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운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 전 뭐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한다고 절에 갔다가 불교를 만나면서 어휴 이건 너무 나하고 맞아 이런 게 있도록 한 번도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사는 생활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출가를 안 했더라면 아마도 저는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못 살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지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라는 분도 한번 곰곰하게 내가 잘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한번 직접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제이님한테 첫 문장이 저는 열등감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딱 근데 여기서 공감이 제가 너무 됐어요 제가 어릴 적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 열등감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열등감이 많은데 자신감이 넘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스스로가 아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항상 부족해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근데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남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를 찾아서 나는 이게 부족했다라는 거를 자꾸만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더 나한테 계속 상처를 주게 되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나는 왜 이거 안 되지 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했던 그 열등감에서 오히려 더 많은 도전을 했고 많은 것들을 더 배웠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물론 남들도 열심히 살지만 이걸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이걸 하는 동안 제가 습득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걸 해봤어 근데 저걸 하면서 또 습득한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너무 절망만 하지 마시고 아 이번엔 안 됐어 그러면 난 이번에 뭘 얻었으니까 이 다음에 또 이걸 해보고 괜찮아 이거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얻었어 내가 원했던 건 10개지만 그중에 난 두 개를 얻었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삶 쪽에 상처 우리한테 다가왔던 고통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갈망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다 같이 있거든요 좀 심하고 덜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많은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견뎌냈던 과정들 같은 것들이 그게 나중에 내공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 상처는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나한테 힘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거죠 인생이 오직 하면 부처님의 고해받아라고 그랬을까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삶이라는 건 고통스럽다는 거죠 상처가 났던 그냥 상처가 안 난 살은 보드랍지만 상처가 났다가 상처가 아물면 그 부분은 조금 딱딱하지만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발레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운동을 하시다가 몸이 근육이 다친다거나 뼈가 다쳐서 부러지거나 하면 그 재활하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뼈가 붙고 근육이 다시 붙으면 그 전에 있던 근육보다 더 질기고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에 되게 연말을 더 많이 해서 더 단단하고 유연성 있게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1015님께서는요 오늘도 명진스님과 함께하는 귤디방송 사랑입니다 가슴속까지 갑자기 급사랑 고백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50055님께서는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아버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식마저 남동생의 자녀들과 차별하시는 아버지를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대강부문 한국사회가 남성 선호하는 그런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게 아마 지금도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별하는 아버지 때문에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할 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아 스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스님의 방법도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놔두는 게 뭔가가 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의 방법은 생각을 좀 전환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삶을 그런 문화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문화가 삶이잖아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저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문화를 그때 시절을 공감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아버지는 더 멋진 분이신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항상 무겁죠 차별을 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 아버지가 나를 어떤 식으로 차별하고 차별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서럽죠 믿고 서럽고 그거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버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섭섭했어 이 얘기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버지가 싫은 경우에 그건 할 수가 없죠 뭐 아버지한테 뭘 맛있는 거 자꾸만 사드리면 어떨까요 자꾸 사드리는 거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차별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그 시대도 참 많이 안타깝고 아픈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딸넷 아들 하나거든요 제가 넷째 딸이거든요 막내딸 넷째 딸이면 막내딸이네 네 제가 좀 서럽게 컸습니다 그렇겠네 네 아버지가 저 처음 탁 보시고서 아 얘는 20살 되기 전에 얼른 다른 애한테 줘버려야겠다 라고 해주셨죠 하지만 살면서 변하는 것 같아요 변했던 것 같아요 규리 씨의 연기력이 어린 시절의 그런 서러움 같은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서럽지 않았어요 서럽죠 차별받는데 언니들이 있어서 괜찮았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남동생을 제가 괴롭혔나 외계 마녀님께서 그 차별을 내 아이까지 이해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70년생 로즈님께서 고1 딸이랑 냉정 중인데 살면서 외롭다 처음 느낍니다 스님 자신의 잘못을 입 밖으로 내어 사과하고 인정하기 힘든 우리 딸을 어찌 도와줘야 할까요 고1 딸이면 지금 사춘기죠 사춘기에요 사춘기 때의 심적 변화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심한 걸로 남자도 그런데 여성들은 또 어떻겠어요 예민하고 또 보드랍고 또 이렇게 약한 것이 이제 여성적 감성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살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과 똑같이 우리 고1 되는 딸도 어머니와 갈등 속에서 정말 외롭다 믿을 사람 없다 엄마한테까지 섭섭함을 느끼는 딸의 심정으로 돌아가 봐서 한 번쯤 지켜보다가 속 털어놓고 친구 같은 마음으로 야 넌 난 너 이랬어 너 섭섭해 엄마는 이해 못 해주겠어 이렇게 해서 굳지간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에 서로 잘못을 하고 잘한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만약에 싸움이 났을 때 네가 먼저 그 말 했잖아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자기가 그 말 했던 걸 잊어버리고 상대방은 그 말이 처음 싸움의 시작이 됐던 거를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규리 씨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규리 씨가 좀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보여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규리 씨가 나한테 믿게 보였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근본적으로 미움이 바탕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따님의 관계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나 별것도 아닌데도 서로 말을 안 하고 미워할 정도면 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쩌면 어머니가 지금 살면서 외롭다 처음 느끼는 것처럼 우리 고1 딸도 살면서 외롭다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역지사지 엄마하고 딸이 상대방을 서로 생각을 하면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는 건 또 어떨까요 그건 오늘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나의 의견이나 생각은 좀 잠깐 접어두고 아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를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마한테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 딸 힘내세요 이런 고민을 털어놔준 우리 엄마 멋집니다 그럼요 8911님께서 오늘도 퐁당퐁당 들으며 손님 기다립니다 날이 갈수록 장사가 안 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든데 퐁당퐁당 들으면서 마음 위로를 받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음 위로 말고 선물로 위로 받으세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곡은 못 듣겠습니다 명지수님 오늘도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눈 온대요 12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글씨도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